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. 경북 울릉구는 지역주민의 정보와 능력 향상을 위해 하반기 정보와 교육 강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교육은 관내 주민들에게 무료로 실시되며 파워포인트와 한글, 엑셀 등 컴퓨터 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. 교육 일정은 오는 7월 23일부터이며 교육기간이나 시간 외에도 방문해 자율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.